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서울시 교육감 후보 진보전에 단계가 됐다는 정권식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요 10월 16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고행이 좀 있다 할까요 자 먼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제 성남공항에서 출발했는데 한동훈이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산 가서 셀카 찍었대 한동훈을 먼저 계속 왕따시킨게 윤석열이긴 한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한동훈의 치졸함을 보여줍니다 삐졌다 이거죠 나를 계속 엿매기는데 나도 너를 나도 너 안 봐 거의 뭐 애들 싸움 하듯이 둘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면은 수준이 비슷해서 한 사람이 좀 수준이 높아야 화해도 되는데 딱 이렇게 있잖아요 책상에 긍어놓고 옛날에 학생이 바뀌어 주잖아요 넘어오지마 넘어오지마 친구끼리 싸우고 나면 1cm 넘어오면 또 볼펜으로 찍고 똑같이 싸우는 유치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거의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동훈은 약간 이제 자기 세를 과시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호구로 보지 마라 나도 힘이 있다 이런 쪽으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동훈이 힘을 좀 내면 유리하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워낙 사방팔방에서 뚜려맡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 분위기를 잘 타야 되는데 과감성이 좀 없습니다 그렇죠 용감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뭐 4표 정도 밖에 안 나왔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과감하게 이럴 때 딱 명령을 내려서 내려서 반란표 한 10표 그리고 날려 거리면 윤석열이 슬슬 길 텐데 그때부터 글쎄 말이야 좀 바보 같아요 판행만 막아줘 막 그럴텐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 갓만 보는 거 같아요 이렇게 용감하지 못하면 겁이 많아요 4표 나올 거라고 한동훈도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다 표 계산했겠지 그렇죠 뭐 미리 사전 확인하고 다 했겠지 예를 들어 자기 진영에서 4표를 던졌다면 4표 정도만 던져라 이랬을 수 있겠죠 근데 한동훈이가 지금 제가 볼 때 실기 할 수도 있다 이 좋은 기회를 자꾸 못 친다면 지금 바람 분위기 떴을 때 바람이 타야죠 그래서 한동훈이 좀 분발해야 됩니다 어제 그 자기네 한동훈 개 언론에서 보는 네 20여 명 거기 뭐 김재수 자부원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한동훈 개가 아닌 사람들이 만찬을 저녁 식사를 했대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이 그래도 자기한테 우호적인 사람들 자기 윤석열이 아니라 자기한테 줄을 댈 사람들 다 모았을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윤석열한테 나 잘하면 수호표 까지도 어떻게 좌우할 수 있다 아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좀 보여주려고 근데 문제는 이거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해야죠 해야지 해야지 윤석열이가 좀 긴장을 하지 이렇게 맨날 보여주고 말로 뭐 하고 그랬다고 화내면 깨갱하고 이런 전철을 좀 이번에는 끊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혼을 내줘야 됩니다 윤석열은 그거 다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김건이도 그렇죠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동훈이가 20명 모아서 저녁 먹었다 했을 때 괘씸하다고 생각했죠 괘씸하다고 생각했죠 이놈이 까분해 어 까분해 어 혼이 덜 났나 혼내줘야 되겠다 어 야 한동훈 관련 수사빨이 박차를 가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표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긴장할 겁니다 긴장하죠 네 어쩔 수 없죠 한동훈이 한 짓이든 뭐 또는 안철수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이든 간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단 내표가 반란표가 나왔으니까 다음번 표결할 때는 늘어나지 않겠냐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점점 늘어나다가 분위기 타면 여덟표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탄핵이 되기 때문에 네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내표 반란도 반란표에 대해서 네 누가 했는지 조사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안철수는 뭐 하는 거고 이준석은요 아 이준석 이준석은 어차피 이쪽 개혁신당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당이니까 찾을 수가 없구만요 찾을 수가 없어 네 어차피 이제 날린 거고 그렇지 안철수하고 몇 명을 찾겠죠 찾겠지 그렇게 단속을 해도 안심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물고가 트인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고가 트였다고 봐야 됩니다 네 다음번에 표결이 일단 더 나올 겁니다 유당 계속해서 특검법 강화해서 네 이제 또 발의한다 그러잖아요 네 또 거권 행사하고 또 재의결하고 하여튼 탄핵 발의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조금 고무될 수도 있어요 탄핵 발의 네 왜냐하면 특검법 잘못 찬성했다가는 작살 날 수가 있는데 아 자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당할 수도 있는데 아 탄핵 발의는 네 한 10명 정도 잘 조직해서 날려버리면 업무정지에 들어가니까 어 한동훈이가 어 요거는 해볼만 괜찮다 그렇지 그렇죠 요정기는 업무정지 당하거든 그렇죠 내 수사는 막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나에 대한 공기업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그때는 한번 결심을 할 수도 있죠 네 김건희 특검법에 공청 개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기도 수사 받을 수 있거든 벌끄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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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빼달라고 하면 또 미리 다 해 빼줄 텐데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근데 탄핵에 협조를 하면 그 다음에는 한동훈이도 조금 유리해지겠죠 근데 이 김건희하고 누굽니까 한동훈 사이는 사실상 이번 총선 과정에서부터 완전히 그죠 네 갈라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 선거 할 때 네 네 김대남이란 사람 네 요즘 많이 들었을 텐데요 네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그 고발 사주 네 그거에 대한 가했다 네 고발 사주가 아니라 뭐 고발 사주가 아니죠 방송 쪽에다가 그 한동훈을 좀 치는 그렇지 보도를 해달라 여론조사 하는데 자기 개인적 차적 이익을 위해서 여론조사 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드러나서 한동훈 측에서도 이 김대남 씨를 빨리 감사해라 당원이다 감찰하겠다고 감찰하겠다 누구냐 배우가 누구냐 배우는 뻔한 거 같은데 뻔하죠 사실 김대남이란 사람은 아주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무슨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고 네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김건이에게 붙어있던 악어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심하게 하면 기생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녹추록 같은 데서 드러난 걸 보면 김건이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네 출세주의자예요 출세주의자 네 그런데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던 그걸 모르면 사실 바보겠죠 윤석열이 아니라 견뎌다 그건 요즘에 다 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김대남이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김건이한테 줄을 대서 출세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녹취록에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거의 경멸하는 쪽의 말들 네 꼴통이란 표현까지 꼴통이란 표현까지 네 유능하다 그건 뭐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녹취록이 공개되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김건이를 공격하기 아니니까 아 그렇지 김건이 꼴통이라고 그랬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지 김건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서울보정에서 내려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윤석열을 공격하는 건 뭐 김건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반영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녹취록 같은 데서 사적 대화 아닙니까 네 윤석열한테 그런 험한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있다 혹시 이 얘기가 나중에라도 김건이 귀에 들어간다 난 죽는다 이랬다면 하겠어요 아 그거는 빼고 하겠구나 못하죠 근데 꼴통 뭐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이제 또라이 치고 가는데 그 얘기는 김건이도 거의 그렇게 윤석열을 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 없다 여사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아 윤석열 꼴통으로 보는 건 이런 게 깔려 있을 때 이런 이제 뒷담화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확실하게 김건이에게 줄을 댔던 사람이다 확실하게 근데 뭐 김내는 그랬겠습니까 아유 많죠 뭐 명태균도 녹취록 보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거의 뭐 부하되어 하듯이 동네 강아지되어 하듯이 말을 해요 네 아 윤석열이가 계속 재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김건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왔죠 딱 그 명태균도 누가 실세인지를 파악하고 김건이는 조심조심 대하고 윤석열은 막 하대하는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네 다 똑같은 거죠 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속으로는 아유 저 꼴통 마누라한테 꼽작도 못하는 게 이런 식으로 경멸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은 이 정권이 하 진짜 뭐하는 정권인지를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중간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네 시작부터 출발부터 그랬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대통령은 기건이었던 것이고요 윤석열은 얼굴마다 이었을 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대통령 취임식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뭐 BP 사람들 블랙 인버스트먼트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명태균이 이런 브로커들 범죄자들 잔뜩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의혹의 주인공들 대통령 취임식에 그 사람들 잔뜩 끌어본 거 아니에요 김건이가 김건이의 비전그룹들이죠 국정을 유튜버들 최지영 목사까지 이거 윤석열이 초대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네 김건이 취임식이었던 거죠 사실상 네 김건이 취임식 그러네요 초대손님이 김건이가 데려온 거니까 그렇죠 김건이하고 주요한 관계 김민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대거 초청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초청장을 발부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김대남은 하여튼 지금 서울 보증인가 거기서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 버티기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 틀어지면 김건이가 너 있어 그러면 김건이가 그만둬 때까지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김건이 파워가 그 정도가 되느냐가 문제겠죠 아 많이 약화되고 있다 국힘당 뭐 이런 데서 전면적으로 김대남 치기 시작하면 네 뭐 좀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다 거의 인기 3년이 보장됐기 때문에 네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그냥 할 도리가 없대요 그렇죠 네 연봉도 3억이고 법인카드도 쓰고 네 하여튼 뭐 그러는 거 같은데 자 명태균 관계는 어떻습니까 명태균이가 이제는 김건이한테 지금 짭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 다 깔 거야 깔 거야 깔 거야 그렇죠 네 명태균이는 사실상 천공하고는 좀 부류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요 천공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번 인터뷰에서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뭐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 그건 상식적으로 명태균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네 천공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흐리는 쪽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지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미신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흐리는 쪽이 아니야 네 그래서 과학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이제 포장을 한 그 여론조사 과학으로 포장을 한 통계 여론조사 뭐 그리고 나름대로의 출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어떤 정공계 측 네 이런 걸 가지고 윤석열 김건이를 흔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명 박사라고 그녀석을 부른 거나 다르네 상당히 나는 주술사가 아니다 뭐 주술도 했을 수는 있는데 기본은 그게 아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뭐 김건이가 천공이 손에 왕자식이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뭐 믿긴 믿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 들어갔는데 그럴 때 이제 명태균이가 통계를 계속 보내주는 거죠 네 안심해 1등이야 이런 역할을 해 준 사람이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뭐 명태균이 자기가 한 얘기인데요 자기가 안철수하고 윤석열 단위라도 해줬다 배우에서 이뤄줬고 이야 또 이준석도 자기가 띄워서 이렇게 해줬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명태균이가 이 극우 보수 세력에 꼭 필요한 일을 한 마쿠스 실세라는 얘기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정하세요 왜냐하면 이준석이 당대표를 띄우는 것도 보수 세력에겐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렇죠 사실 그 덕분에 대선에서 간발의 차를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준석 카드도 명태균이 했고 또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위라도 결정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명태균이가 배우에서 다 했다면 이건 단순하게 청탁을 받아서 했다기보다는 좀 더 큰 손에 일을 하는 쪽의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의심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등공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권력 내에 상당한 지분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이 지금 김건이를 이렇게 슬슬 치는 것은 윤기임을 버리려고 하는 그 세력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선거를 보면 항상 후보자가 찾는 사람이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불러서 브리핑을 듣는 거죠 여론조사 전문가가 데이터에 입각해서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선거 전례 이렇게 짜십시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가장 대우를 받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가장 윤석열과 김건이에게 흡족한 보고를 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면 여론조사 비용도 명태균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실제로 그렇군요 네 그럼 단독 보도라 그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선거 캠프에서 간 정황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윤석열한테 접근해서 장악해서 요약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명태균 자체는 일단 자기 과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네 이 자기 과시 성향이 성격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나르시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기꾼으로서의 어떤 기술인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근데 사기꾼들도 과시를 많이 하거든요 사기꾼들도 과시를 많이 해요 호언장담 많이 합니다 맞아요 사기꾼들이 부처하지 마 잘 안 될 거야 하면 누가 그 사람한테 돈을 투자하고 뺏기겠어요 사무실 들어가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폰을 틀면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자기가 거물이라는 걸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자기한테 줄을 대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이런 사기 수법을 쓰는 건데요 네 그런 기술자인 건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가스라이팅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다 아 그래요? 능력자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건희한테 전수해 준 거 아니야 또? 뭐 모르죠 김건희 원래 잘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잘했을 수도 있죠 하여튼 간에 둘이 막상막하를 잘했을 수도 있는데 이 가스라이팅 능력은 김영선한테 유감호시파리 됐던 거 같아요 반땡 반띵 세비 반띵 해 나한테 반씩 넘겨 그리고 김영선을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무한할 정도로 혼을 내고 쌍욕까지 했다 이런 거는 거의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김영선 가스 진짜 어떻게 자기 세비를 반을 줘 아무리 자기를 궁촌해 주고 선거에 당선시켰다 그래도 그게 나름 주제의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명태균 앞에서 쌍욕을 듣고 앉아있고요 세비를 반을 갖다 바칩니까 이 정도면 가스라이팅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능력이 있는 거죠 물론 김영선이 이상한 사람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스라이팅 능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굉장히 모욕감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모욕감 못 느끼죠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게 피학대 심리죠 둔감해져요 그렇게 돼요 모욕 당하고 이런 걸 보통 집에서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많이 맞던 딸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폭력에 잘 저항을 못해요 근데 집에서 한 번도 그런 걸 겪지 않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딸들은 약간의 성희롱 성추행에도 바로 발끈하죠 너 뭐라 그랬어 지금 때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피학대 심리의 무서움입니다 피? 피학대 심리 학대를 자꾸 당하다 보면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권리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공격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런 문제 안타까운 거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사실 이걸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의 기본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자기를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를 못 믿게 돼야 돼요 김영선이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야지 영태균한테 달려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윤석열도 그렇게 당한 거예요? 김건희한테?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윤석열은 메뉴 정할 때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요? 제가 김치찌개를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고 사는 거죠 밖에 나가서 또 떠밀리고 어쩔쩔쩔풍 잡고 없을 때 김건희 없을 때 네 김건희가 없을 때는 온갖 똥폼을 다 잡죠 원래 집에서 맞는 사람이 네 밖에 나와서 그렇게 힘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누라한테 집에서 맞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그러고 집에서 대접받는 사람은 밖에 나와서도 굉장히 겸손해요 유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집에서 맞고 나와서 힘자랑하는 건데요 김건희랑 같이 있을 때 그거 하는 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김건희 있을 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갈 때 비행기 칠해보면 꼭 손잡고 가 네 안 잡으면 죽죠 트랩에서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잡아야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있을 때 태도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동영상에서 술 마실 때 김건희 눈치 보잖아요 눈치 봤어요 눈치 보고 김건희가 딱 이러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고 보시면 둘이 있을 때는 꼼짝 못 해요 김건희한테 거의 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 이제 김건희 없다 그럼 이제 넥타이 풀고 야 오늘 마셔보자 뭐 신발에 쓸따라 자체가 마셔 이런거죠 아크로비스테이 있을 때 그 앞에 집에 있는 카페가 딱 걸렸지 한번 그래요 거기 가서 먹었다가 사진 찍혀갖고 집에 가서 혼났을 거야 아마 혼나죠 칼나죠 원산 법격 같은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명택인과 김건희 관계는 뭡니까 명택인이 자기가 뭐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왔고 경선 후보 시절에도 띄워주고 네 후보 단일화 문제 또 이준석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여론조사라는 변기를 갖고서 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드러난 거에는 명 박사라고 윤석열 김건희가 불렀다는 거 맞습니다 그럼 김건희와 명택인 관계는 뭐야 명택인도 이득을 취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겠죠 그건 돈인데 일단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돈을 별로 받지 않았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더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큰 손에 중요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명택인이 윤 김을 대통령으로 밀어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별로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큰 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명택인이 아주 큰 손에 한 중요한 축일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사실 미국이 여러 세력을 통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직접 FBI 국장에 와서 만나 준 경우가 있었고 홍석현 라인을 통해서 윤석열을 키워 준 게 있었고 그럼 명택인도 혹시 그런 라인이지 않을까 하나 의심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일본에 무슨 아쿠샤 자금 그런 거 들어온 건 아니겠지 어쨌든 명택인이 단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단순하게 국회의원 공천권 문제 갖고서만 했겠네요 좀 더 큰 여러 가지 작전들을 시행한 사람일 수도 있다 여론조사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나거든요 아마 제도료 했으면 몇 억 이상 깨졌을 거예요 최소 최소 목례 많이 했다는 거 나오고 있는데 그 돈을 그럼 윤석열, 김건희가 됐느냐 그렇죠 아니면 다른 말씀하신 대로 큰 선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냐 그렇죠 그 큰 선은 뭐냐 어떤 이권을 갖고 있느냐 대통령 만드는 거죠 윤석열을 그게 이제 필요했을 수 있죠 아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쓸모 없으신 거죠 아 그래서 명택인이 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가정이 맞다면 출신이 맞다면 이제 쓸모 없으니까 거리기 수순에 들어갔는데 그럼 이제 치는 거죠 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김건이나 윤석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어떻게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못하죠 그렇게 치기 시작하면 만약에 두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이 쩐을 가지고 반띵관계였다 반띵관계 네 그랬다 라고 한다면은 뭐 윤석열 김건이도 명택균한테 상황을 봐서 반격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 수사 하나는 무슨 뭐 김영선하고 명태균 관계 동영호관 관계 이것만 지금 수사하고 있지 네 지금 명택균이 녹취로에서 내놓은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탄력이 맞습니다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고 있고요 윤석열 김건이는 완전히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죠 언론하고 자유롭게 인터뷰해 맞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거죠 명택균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벌리고 겁주고 협박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어 보수 세력이 윤석열 날리기로 작정했다면 제일 좋은 것은 자진 퇴진 아니겠습니까 자진 자퇴 이승만처럼 탄핵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물러나게 하는 건 없거든요 그 압박을 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탄핵까지 가면은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맞아요 네 상황이 게다가 뭐 4.19처럼 쫓겨났다 그러면 이제 혁명이잖아요 이 정도는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국어 세력은 네 물러나더라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봐서 그럼 그냥 자짐을 해서 물러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야 그 다음을 자기들도 계획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지금 이제 4년 중임제를 해서 윤석열 임기를 2년으로 쑥 잘라버려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이런 안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고려 상황일 수 있는데 네 과연 그때까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아 그 문제가 있죠 네 근데 탄핵이라는 건 이제 선분의 1을 넘어야 되고 손재가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냥 내려오는 방안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도저히 못 견뎌갖고 네 이거는 국감 때 하여튼 완전 김건희 국감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모든 걸 파면 다 김건희가 나와요 끝에 뭐 이쪽을 쭉 당기니까 김건희 저쪽을 당겨도 김건희 그러니까 김건희 중심의 국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범죄와 비리 의혹에는 항상 김건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국감에서 김건희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줄줄이 뭐 나올지 모르는 거죠 윤석열은 당연히 달려 나올 것이고 네 한동원도 나올 수 있고 네 또 이번 사건에서 봤지만 이준석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네 김건희가 중심골입니다 그 여타 다른 이제 숨겨져 있는 진짜 뭐 명태균이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이 김건희가 이 국감이 한 15일 정도 진행되나요 이거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론이 더 나빠질 텐데 뭐 국감 그 자체를 버티냐 못 버티냐 하는 것은 뭐 버티겠죠 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뭔가 터져나올 가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큰 게 팡팡팡 초선의원들이 막 지금 말이야 난리 났어 네 그리고 국감이 열리면 증언을 하겠다고 지금 자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서 뭐가 터져나올지 몰라 가지고 조중동도 지금 불안해서 쩔쩔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전국이 흔들리고 민심이 요동치면 네 김건희가 견디기 좀 어렵죠 이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러나든가 자질에서 아니면 유혹이죠 모험에 대한 유혹 한번 해야 되겠다 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그거 미국에 의해서 가로막혀 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거는 미국이 가로막는다는 건 너 그만둬라는 신호를 신호죠 신호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파악하겠죠 아 이번에 국군의 날까지는 윤석열이가 미국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믿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군의 날 행사에 비원 비전략폭격기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그거 쳐다보고 막 다들 좋아서 헤헥거렸는데 그리고 국군의 날 기념사도 한미동맹 떠들고 막 그랬죠 네 윤석열이 아직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은 앞과 뒤가 달라요 항상 그래서 윤석열은 그렇게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는 뭐 자기네 국익에 철저하죠 그럼요 국익에 반한다 그러면 바로 난리죠 네 대한민국은 사우스코리아가 중국과 러시아를 중국을 견제하는데 별로 장애물이 된다 그러면은 뭐 바로 맞습니다 바로 정리해왔습니다 사실 윤석열한테 빼먹었고 다 빼먹었거든요 미국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일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김태호가 일본에 가서 그 프레임워크인지 뭔지 사인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 한일관계는 불가역적이다 이제 자기가 할 만큼 해서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란 거예요 그럼 그게 맞다 라고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용도폐기죠 쓸 만큼 다 썼어요 네 한국 정정이 계속 불안해지는 걸 감수하고 윤석열을 보호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또 견제할 필요가 있죠 충무 충동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거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시도는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위기에 몰리면 그것조차 안 된다고 생각될 때는 그야말로 뭐 그냥 자진사태도 근데 여러 가지 지금 국정운영 관계를 봤을 때 윤석열이 무능하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자기가 얘기하는 국지전이라는 기업령을 하려고 하면 미국 관계라든가 국내에서의 군 문제라든가 네 또 자기 부하들 문제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자기가 격령 손들었다고 해서 격령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윤석열이 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김건희가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핸드폰으로 임성균도 김건희 라인 아니에요 그렇지 김용현 장관도 맞습니다 제가 일단 추간고로 윤석열과의 인맥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김건희가 좌측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요 저번에 미국 상원의원당 왔을 때도 김건희 생일잔치만 해줬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생일잔치 해주는 거 보셨습니까 미국과도 엔니디 방문을 김건희가 했어요 네 미국도 김건희가 실세인 걸 알고 있다는 얘기 알고 있겠죠 충분히 그렇죠 그걸 모르겠어 네 그걸 모르면 미국 시아이나 이쪽의 미 대상하는 바보지 솔직히 그럼 미국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누굴 만나겠습니까 김건희 만나겠습니까 김건희 만나겠죠 윤석열 만나겠어요 어차피 김건희 만나면 윤석열은 다 되는데 굳이 윤석열을 만날 이유가 없죠 윤석열을 만나서 합의를 봐도 김건희한테 와서 허락받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최근에 보수 언론 좀 동양부 때문에 보는데 동아일보 정치부장은 지난주 금요일과 모일 이기요 정치부장은 김건희는 심판대에 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법적 처벌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조선일보는 요즘 논조가 달라져서 김건희 보호하는 대로 가요 아 그래요 네 와다다 해요 왜 그러는 거죠 중앙일보는 아직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죠 조중동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중요하다고 특히 조선일보 조선일보 중요하죠 만약에 김건희 보호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에서 보호해 준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 윤석열은 배에 힘들어 간이 부어가지고 형님이 역시 나를 버리지 않았어 지금 중동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4개국과 동시전쟁을 시작하는데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 가는 무기 단 미국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서방에서 무기 지원하지 말자 그럼 바로 시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런 점에서 윤석열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아 설마 군수지원 적어도 군수지원 네 합영은 아니더라도 뭐 포탄이니 뭐니 막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을 안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윤석열 아니고 다음 대선 예를 들면 치러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해줄까 특히 지금 뭐 유일한 대안은 이재명 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럼 윤석열이 좀 더 놔둬서 뭐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논조를 좀 잘 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는 미국에 못 가고 당 관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 봤더니 미국에 가서 이재명은 실용주의자다 그 사람은 실용주의자들이 이념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 점에서 미국에서 잘 알고 있다라는 윤리스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미국 간다는 의미가 없고 대선 11월 6일 아닙니까 그랬다 그러는데 대미 관계는 과거 dj가 미국 관계를 잘 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엄청 받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가서 온건 계열의 미국 정치인들하고 관계를 트면서 사실상 양해를 받았어요 그 리딩까지 했죠 나중에는 미국에서 dj 한번 시켜주지 뭐 하는 정도까지 양해를 받고 온 거예요 사실상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없이 대통령 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미국에서 저 사람 누구냐 하는 때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정의 박미주의자로 네 아주 미국의 경계를 많이 받았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에서 네오콘들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강경파들은 말은 어떻게 해도 국익을 진짜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국익을 추구한다면 미국에게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포탄 보내면 싫어 이스라엘에다가 돈 보내면 싫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일본하고 관계 개선에 그러면 싫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강경파들은 의심의 느끼를 거두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트럼프 계열 같은 쪽은 이재명에 대해서 특별히 비토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 그렇게 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뭐 일단 실용주의는 트럼프도 실용주의거든요 아 실용주의자지 그렇지 윤석열 같은 꼴통보다 낫다고 생각하셨어요 아직 민주당은 사실상 이념적 부분에 많이 젖어있는 게 사실 있어 미국 민주당은 지금은 거의 네오콘화 됐죠 민주당이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하면서 네오콘이 다 민주당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네오콘은 거의 민주당이 지금 또 아래를 틀고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가장 호전적인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중단전을 하는 것 말고 무섭잖아 진짜 우크라이나점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강화군수 유세에서 이번 재벌 선거는 윤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 선거 통해서 말을 안 들으면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러한 포문을 열었는데 이게 상당히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런 얘기를 했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지금 했다 라는 것 때문에 바짝 긴장하는 중이다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얘기 처음 했나요 처음 했나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얘기 자체는 그래요 탄핵은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끌어내려야 된다 표현을 쓰고는 뭐 집회나 이런 데서도 장례회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지만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점이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서 얘기가 나오자 반짝 긴장하는 건데 조선일보가 탄핵하자는 얘기하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뭡니까 탄핵의 쪽이든 진짜 퇴진이든 간에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긴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마음을 굳힌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그냥 놔뒀을 때에 국가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김건희의 그 심각한 국정농단도 다 드러났고요 네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도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배우자가 있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동아에서는 대놓고 좀 세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김건희가 최소한의 공사 구분 의식 자기 위치 파악 능력 윤리감마저 갖추지 못한 상태로 권력 정전부에 들어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썼잖아요 거의 인신 공격을 아 근데 사실 맞는 얘기라서 공격이라 할 수 없는데 한계래보다 더 세네 세죠 한계래 그렇게 얘기는 못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 이런 것들을 써 가면서 보수세력에서 지금 발끈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이거지 네 이런 상황에서 그거는 이재명 대표라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보수가 죽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 아니냐 네 윤석열을 그대로 놔두다가는 진짜 전쟁이 터질지 경제가 완전히 파산될지 파산되고 민생이 엉망이 될지 이거 오늘도 자살자가 늘었다는 통계가 또 나와서 그래요 이해가 됐는데 이런 상황을 빨리 막으려면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러시아오 시간에 전철을 많이 거기에 짐작처럼 실려서 직장에 나가는 그 젊은이들과 중년 남자들 볼 수 있거든요 표정들 보면 다 우울하죠 희망과 기대가 없는 거야 물가는 올라가지 언제 회사에서 아웃될 수도 있지 가정에 빌린 돈은 엄청나게 많지 이자는 갚아야지 애들 학비 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정글 같은 데서 살아가야 되지 그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평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사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는 뭐 일부는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 돈독이 올라서 미친듯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인생 최대의 화두가 됐어요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한국이 지금 그래도 안전 후진국도 아닌데요 그럼요 얼마나 올라갔는데 세계 10이니 뭐니 한때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북유럽 정도 되는 정도는 돼야 된다 저는 그렇죠 최소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기본 사회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걱정에서는 좀 벗어나야 그래야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야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고 그렇죠 삶이 재미도 있고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 행복도 누리는 거죠 아이들도 계속 살아가면서 출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생존에 쫓겨서 어떻게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큰 우려와 걱정 속에 있을 거야 그럼요 이러한 정글에 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자기가 겪고 있는데 그럼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일단 다른 거 다 떠나 돈 문제를 떠나서 자기가 불행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과정이 그렇지 어려서부터 불행하지 계속 사교육 받고 뭐 그래서 공부 죽어라고 했는데 별로 취직도 안 되고 취직돼도 월급도 별로 없고 미래도 없고 집값은 뛰고 자기가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때 과연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자식 낳기 힘들어요 나 하나도 힘든 이 세상에 자식까지 내보내서 고생시킨다? 저는 젊은이들이 출산을 안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식이 자기처럼 고통스럽게 살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안 나는 측면이 크다고 봐요 네 네 맞습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한테 네 그렇죠 여태까지의 삶은 힘들었어도 미래에는 더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이 생겨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러면 아 애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세상에 내가 자식을 내보내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돈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젊었을 때는 독재정권을 퇴각시키면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면서 민주정부가 탄생하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갈 수 있다 그 당시 경제도 좀 성장이 높았고 그런게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러면 신자유주의니 신자유주의 권력이 되면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다음에는 진짜 개헌해서요 어떤 형식으로 윤석열을 끌어내야든 간에 한액도 있고 스스로 내려오게 하는 마음으로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를 해서 제대로 된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것만이 대한민국 5년 갖고는 짧은 것 같아요 네 개헌해야죠 개헌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살려주기 위한 개헌은 안되고요 그건 안되죠 일단 끌어내린 다음에 개헌을 해서 개헌해서 고칠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헌재 문제도 손봐야 되고요 기본사회도 저는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국가하는 문제도 헌법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등등 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 끌어내리면 김태용 수사님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때 되면 좀 쉬어야 됩니다 같이 쉬어요 윤석열 내려오면 뭐 새로운 사회 건설하는데 또 역할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용 수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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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